눈부시지 않나? 햇빛이요? 아니 나한테서 너는 어머나 어때? 완벽하십니다 영준이 이 녀석 어떻게 그런 기질을 발휘한거지? 어? 부회장님은 버건디 컬러가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틀렸어 뭐든 다 잘 어울리지만 버건디가 특별히 더 잘 어울리는거야 아 네 야이크 영준이 페르펙트한 녀석 완벽한 비주얼로도 모자라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심장까지 가지고 있다 탈런티드 브릴리언트 인크레디블 아메이징 쇼스톱핑 스펙타큘러 밤새 보고 싶을까봐 김비서 말이야 잠깐만 김비서와 연애해주겠단 뜻이야 김비서는 정신이 없는게 아니라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일수도 흐헉 여연아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치명적있데 아우라 에 머리도 좋고 외모도 훌륭하고 돈도 아주 많고 능력도 있어 또 한다고 동네 어게에 현수막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혹시 너무 완벽해서 부담스럽나? 평생 특별하게 살아온 나로선 평범한 게 어떤 건지 전혀 감이 안 오는군 내 복복이 남들 두 배쯤은 되지 따라잡느라 힘들었겠어 김비서가 그만두는 이유 이 추측마저 불길한 이 느낌은 뭐야? 김비서가 날 좋아해